네, 이 시간 8월 25일 새벽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받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신분권세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한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냄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한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언에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과 또 오해 속에서 정말로 복음 가진 우리의 참된 기도가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에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보았던 실패를 몰랐던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 엘리사의 이야기를 오늘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그 이름의 뜻부터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엘리아의 제자로 그런 랩런트로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농부였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와 소를 다 처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엘리아 스승의 부르심에 그 응하여서 제자가 된 아주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는 승천한 엘리아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열정의 사람이기로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숨겨두신 칠천 제자를 선지생도로 키워낸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엘리사가 왜 하필 엘리아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때 시대적인 배경과 또 그때 당시에 장자법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만 주는 유업의 배분율이 조금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 말은 영적인 이제 장자가 엘리아에서 엘리사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미래를 보았던 엘리사가 또한 참담한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사명 속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동일한 오히려 그 기업을 또 받은 장자의 영적 권위와 그 능력을 달라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구했던 것이죠. 그가 뭐 엘리아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고 싶었던 열정의 지나친 욕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주 깊은 전도자의 가슴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미리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아에 이어서 엘리사 시대까지 이어졌던 그 우상의 문화가 그 우상의 시대가 아하방 그 이후에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방과 이세벨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엘리아의 3년의 기근에 이어서 7년까지 더 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요. 또한 아하방이 섬기는 바할 선지자들 때문에 핍박당하고 몰살당했던 그런 선지자의 박해로 인해서 선지자가 씨가 말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전해줄 자가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질 때에 더욱 깨어서 소수의 집중된 제자가 또 일어나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회의 답, 그 치유의 응답의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더욱더 급한 마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병든 주의 백성들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월히 여기며 그들의 삶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그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총체적인 어려운 난국에 빠져 있는데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오늘은 우리가 또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나라는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아주 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사들이 매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땅을 찾아오게 해서 들어와서 매복을 시키는데 이상하리라 만큼 그 매복해 놓은 자리를 번번이 들키고 발각되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우리의 이 매복의 계획이 자꾸 무산되느냐. 그때 한 신하가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궁의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대화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붕괴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사를 죽이러 가자. 해서 엘리사의 거처를 물어보니 도단성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병거와 중무장식인 군사를 데리고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엘리사는 이 모든 것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쳐들어온 아람 군대의 눈을 감기시고 온전한 승리를 엘리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눈을 여러분에게 오늘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을 보는 눈과 승리를 보는 눈. 이 두 가지의 눈이에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지 될 눈은 승리를 보는 눈은 맞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일이까 하니 그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의 그 애워싸임을 본 이 사완의 눈은요. 육신적인 눈밖에 지금 없습니다. 엘리사의 가르침도 말씀 속에서 지키신다는 언약도 다 놓쳐버리니까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상황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경만 가지고서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손에 우리 진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숨겨두신 계획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보는 것은 절망밖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불륜의 상태여 실패여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승리를 볼 수 있기를 우리 귀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노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늪과 같이 더 빠지고 오해만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눈은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비전으로 모든 눈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일으키실 꿈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엘리아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의 승리를 또 모든 사람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치유하지 못한 불신앙의 상태로 계속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육신으로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눈을 본 그 승리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일 깨워준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자리에서 정신 차리도록 깨워주는 깨어있는 믿음 있는 자로 오히려 살려내는 자의 그 위치에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은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사완과 다른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가진 중요한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뭡니까? 소속의 싸움, 배경의 싸움이라는 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불말, 불병거 볼 수 있느냐 너희의 수보다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있어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는 최고의 안전망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영안으로 아람군대보다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호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사원에게까지 전달하여 함께 믿음의 눈을 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승리자의 여유는요. 또한 만남의 이유도 발견하게 합니다. 엘리사가 사원의 눈을 열어주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와 영적인 것을 함께 체험하는 팀으로 열매 맺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내 주위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방이 막혀서 두려움 속에만 또 절망만 보고 있는 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눈을 가진 우리는 이 함께하는 비밀을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열정의 만남이 되니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받는 중요한 부분이 승리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떠한 비밀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아람 왕의 지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아로부터 구한 갑절의 영감이 확인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깊은 영속 소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흥하고 망한다는 시대적인 키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나라 이민족 전세계가 회복될 것임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완이 불신앙 가운데 영안이 어두워서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엘리사가 한 것은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도록 그가 불신앙의 눈 절망만 보는 육신의 그 눈을 감기워주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올바른 스승의 모습으로 참 주인의 모습으로 그는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제하고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이 숨겨두신 언약 성취를 위하여 주신 그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문제로만 본다면 돌이켜서 오늘 이 말씀 도단성에서의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승리를 누리는 승리자의 자리로 빨리 여러분 바뀌시길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대신 싸워주시는 분. 우리가 싸울 것은 아니에요. 도단성의 싸움은 스스로 나가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신앙의 세력과 함께 싸워주신 승리를 확인시켜주신 사실은 되게 싱거운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격렬하고 저주재앙이 불볼 듯 뻔한 싸움이고 내게 온 문제가 그런 듯 그렇듯 어려워 보이시다 하더라도 오늘 엘리사의 그 눈을 떠서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의 승리는요 단순한 믿음의 기사일 뿐만 아니라 말씀 성취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으니 곧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내게 임한 재앙이 재앙이 아니야. 죽을 듯한 기근이 나를 굶어 죽게 하는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께 돌아가 회복할 더 큰 부흥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재앙 속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린 무능한 왕 이 시대의 왕은 아람왕이에요. 여호람입니다. 아하방의 아들인 이 여호람이 똑같이 아하방이 했던 것처럼 주의 제자 엘리사를 핍박하며 그와 반복합니다. 갑절의 영감으로 영원한 승리를 받았던 엘리사 두 사람 다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두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떠한 눈을 떠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너무도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치우게 하는 다른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아를 통하여 한 시대를 지키신 하나님 무능한 왕으로 통치 아래에서도 엘리사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사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라와 민족을 넣으시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패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구원의 예언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흑암 세력이 얼마나 나 자신을 언약과 보금운동 렘넌트 살리고 시대 살린 중직자 시대의 주욕으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절망만 보도록 불신양으로 눈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과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영안이 열리는 귀한 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한 그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방에 이어서 요호람은 사마리아로 다시 아람 군대가 침공해 오자 이제는 그 탓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속 못살게 전쟁을 치르도록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 또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도 숙제와 같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승리의 대진표를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언약으로 인하여 문제가 와도 승리한다라는 걸 매번 문제 속에 확인해서 우리의 체질이 승리 체질로 우리의 위치가 도단성에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왜? 세계보고말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의 체질이 불신한 체질이라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말씀으로 그 흐름 속에 내 여정이 담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혹시 위기당했다면 절망 속에 있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리더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사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선포를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왜 이 예언의 성취가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냐면요. 이 이스라엘은 25절부터 25절 그 후반전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천박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낙위 머리도 사기 어렵고요. 비둘기 똥이라고 기록한 합분태라고 하는 뿌리 식물 잘 먹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천하고 거칠어서 먹지 못하는 식물조차도 값비싸서 살 수 없는 경제가 무너지고 또한 사회적으로 오늘 우리 자식 먹었으니 내일은 너희 자식을 잡아먹자. 아니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가 무너지고 일륜 천륜이 무너진 이 시대 어쩌면 지금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와 같이 한 사람이 깨어서 이 사마리아와 같은 이 나라 이민족 이 시대의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성취하셨던 구원의 예언이 우리 이 시대에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을 인하여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무지한 왕이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듯이 아무리 암울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적 사명으로 엘리사와 같은 눈을 떠서 살려내라고 귀한 그 만남을 생명 살리는 그 만남으로 바꾸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2차 도단성 전투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만 있는 도단성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만남의 모든 현장에서 불말막과 불병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싸우지 않고 피 한 방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 승리의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진정한, 필요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답을 주고 그 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왕을 도울 수 있는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꼭 대통령 장관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전도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할 것은요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한 것 같이 우리의 기도도 이 시간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하다고도 손가락질합니다. 참 마음 아픈데요.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로 엘리사와 같은 사명으로 기도에 단해서 예배에 단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의 모든 곳에 살려내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2, 3, 7 나라를 살리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내 이웃을 지키며 전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의 그 신분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심령에 말씀으로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메말라 갈라지지 않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 삼단체 뺏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만큼 힘을 회복하고 귀신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피폐된 모든 현장마다 참된 영적 세계를 이해한 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구원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치유와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사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복음의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고 전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도단성의 승리를 나누는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하사 무너진 모든 개인, 가정, 생업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